반갑습니다. 덕이네 네이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 전화를 안 받으시던데? 안녕 저거 집 앞은 50%라 아 호박을 여기도 줄을 멋지게 쳐놨네 감자 오호죽순 어 맞나 이게 아닌데? 아 이 죽순이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 하나 어디 어디? 여기 사부로 팔 것도 없으니까 잘먹으면 되겠네 오늘은 엄마밭에 밤나무산에 죽순을 캐러 왔어요 넛죽순이 이제 나오는 죽순이 맛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부로 원래는 개야되는데 여기는 사부라고 개가 된단 말이지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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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가 오랫만에 사람 구경을 하는지 으악 아 벌레 먹고 살아야 하니까 죽순이란어로 들어왔나보네 응 한번 보자 죽순 죽순 찾아 산말리 여기 있어요 바로 앞에 바로 코앞에 이 죽순이요 불용성 식이섬유인 셀룰로스가 많아서 장 건강에 좋고요 비타민C 아연이 많이 있어가지고 면역기능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먹으면 건강한 느낌이 들어서 먹거든요 올해 처음 죽순을 솥에 삶아가지고 먹어봤는데 너무 구수하고 옥수수 맛이 나는 거예요 죽순이 죽순 와우 죽순이 되게 커요 이거를 박스에 그대로 보내려고 했는데 질겨진다고 삶아서 보내래요 오늘이 토요일이라서 어제 딴 거거든요 월요일날 보내야 되니까 질겨진다고 삶아서 보내래요 죽순이 이렇게 맛있구나 하는 것을 올해 체험을 했어요 대치는 식이 대식이네 대식이 이렇게 땄어요 어렸을 적에는 밤나무 산이거든요 죽순 소리 한 푸대 한 3분의 2 정도 찼다 그죠? 죽순을 삶아가지고 하루 정도 이제 서번맛을 빼고 그거를 냉동실에 물기를 뺀 거를 팩에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넣고 드시면 오래 드실 수 있고 된장국에 넣어 먹고 또 나물로 해먹고 채 썰어서 볶아서 먹고 또 초장에 찍어 먹고 제일 맛있던 것은 가마솥에 갓 삶아가지고 뜨거웠을 때 먹는 거 배고프 때 부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그 옥수수 맛이나요? 옥수수 맛 가자 음 이게 방꽃이거든요 아지매 뭐 캐시요? 아이고 아이야 예 이거 한 두 분씩 삶아가지고 아 명아주 어 그래 이 명아주 이거 나물 해먹으면 맛있겠죠 아 된장에다가 네 마을 넣고 찬뎌 넣고 묻히는 거 음 이리 와보래 어 우리도 밭에 많아 어? 아가갑시다 네 와 밭에 많아 밭에 치는 물 있나? 네 없다 아이가 아이치나물이가 하모 아 명아주 아이고 어? 치나물 치나물 아 나 저는 명아주라고요 아니요 어? 이 소리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내년에 농사 안 지키라 엄마 약방 거 싹이었다 맨날 우리 거만 지키라 야 이제 복분자도 열렸네 이거 익었네 이거 올류씨보다 늑죽신 육이 맛있어 늑죽순이 맛있어? 응 그래 내가 때마다 그거 먹은 빵 같게 어 뭐 주라고 하면 찍어먹으면 맛있네 네 네 민희 삶 좀 먹어 우리를 가져먹어 어떻게 하세요? 응 물 엄마 맛있죠? 맛있어 음 된장에 해물된장 새우 음 음 부부 대앗다 오네 음 음 밥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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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야 음 이뻐요 음 이뻐요 음 고기는 손으로 먹어야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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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먹방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김치 음 음 음 오 육순이 잘 삼켰어요 2시간 넘게 삶았는데 잘 삼켰어요 자 아 으 으 으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어 죽순은 달고 약간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열과 갈증을 없애고 책을 원하리 한데요 기운을 북돋으나 지나치게 먹으면 설사가 잘 되신 분 몸이 찬 사람들은 주의하라고 해 놨어요 땅에서 캔 것은 백자 이제 땅 위에서 캔 것은 헉자라고 하거든요 백자의 맛이 더 좋다고 합니다 죽순의 감칠맛은 아스파라긴산 티록신 글루타민산 등 아미노산의 복합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공기 중에 닿으면 이게 유해 성분으로 이게 바뀌기 때문에 어 캐는 즉시 가공을 해야 되고 이제 쌀뜨물에 이제 담궈서 어 쌀뜨물로 이제 한 30분 뭐 삶는 거 이런 거는 괜찮다고 하네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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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